오늘은 새아지 24년 첫 시작! 보임을 하기로 해서 세종을 가는 날인데 지금 시간은 7시 32분이고 일단 저는 테리랑 같이 둥이네 만나서 대구 들렀다가 세종으로 올라가는 코스거든요 지금 저는 선물도 챙기고 짐도 챙기고 아침부터 카시드도 챙기고 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잘 한번 다녀와 볼게요 바람개받는 데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저희 일로와 아니아니 가자 태리 들어가 야 나 목! 테리야 목! 안녕! 안녕! 누가 이렇게 무서워 테리야 이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핥아줬어 테리가 진짜? 응 나 두번 핥아줬어 아니 이정도면 극감이 무서움은 아니야 아 정다치 미켜봐 오오오 다치야 미안해 여기랑 같이 하면 다행일 거 같아 그러니깐 어 다행일겠다 걱정 안해도 되겠다 나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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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꼬꼬 가라고 저 털노덩이 누구야 어 예예 저 털노덩이 누구야 이거 꼬리가 미쳤나봐 옷도 보슬보슬한 거 입어가지고 몽구야! 모르는 사람 천지지? 어? 태리 여기다 꼬리 흔들어주는데? 한 번 안아볼래? 야 너 얼굴 뭔데? 나 오늘 저거 한 걸로 다 말았는데 똑같은 거 귀여워 이태리 좀 많이 컸다 봐라 너무 작아 이모 안녕하세요 해야 돼 인사 한 번 해봐 어머 어머 와줬어 어머 와줬어 어 제로네다 제로 하이 하이 어 신났네 테리야 커플룩이다 아 어 그러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테리 커플룩이야 어 누가 으르렁해 이쁘게 똑같아 르렁 걸어라 어 걸어라 아 그러네 오우 이 개판 너무 좋다 어 머리 붙인다 네 그새 다 빨렸다고 말하지 네 나 나 너머리 너 많이 붙인다 야 야 야 야 야 하하하하 너머리 너 많이 붙여 오고 있어 위원회복 위원회복 워낙 공구 오빠 BUTT ㅋㅋㅋㅋ ㅋㅋㅋㅋ 혜린이 왜? 난 취한 척해 지훈아 뭐 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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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뭐 새끼야 지훈아 아우, 너, 나도 이기지마, 무거워 기빙게 대박이 이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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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귀여워 다행히 빨리 빨리 저, 이거 퇴대 들고 왔어 진짜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찐아 베리에 아아 베리에 애들아, 이렇게 귀여워 내복이 진짜 예쁘게 생겼지 근데, 빨라 말소리나 뛰면은 아타타타타타 민희가 그래 민희 거리에서 톡톡톡톡 소리나 멋있지 않아? 하긴 전국에서 모이는 거 쉽지 않아 쟤 잘 뛰는데? 테리 아니잖아 테리는 어디 숨어있어야지 이렇게 잘 뛰어서 테리가 아니래 테리가 아니야 잘 뛰어서 아니야 테리아저씨가 진짜 미숙해지고 아단지 그러니까 뭔가 형제느낌 발이 길고 어 이렇게 깜는 소리 있는 것보다 똑같아 테리는 귀 끝이 점점 하얀색이 되고 얘는 점점 까만색이 될 게 테리는 꼬리가 지금 없어져 맞아 근데 꼬리가 있어 맞아 테리는 지금 눈치 보고 다녀 사람도 얼굴 보고 다니고 나빠 귀여워 자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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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결! 뒷물 한 번! 뒷물 한 번! 빨리 자옹아! 어머니가! 귀여워 페리아 니 꼬리 왜 흔드는데? 나한테 가고 왔는데 엄마가 왔다고 해서 엄마가 왔다고 해서 희옹이 형 했지? 나 오늘 햇장이를 주려고 갖고 왔는데 나 오늘 햇장이를 주려고 갖고 왔는데 어 나도 오늘 그가 조금밖에 안 사줄 거야 고고야! 저한테 저한테! 고고야! 저한테! 고고야! 왜? 고고야! 고고야! 어 왜요?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왜요? 이 바퀴마냥 이 바퀴마냥 문양이 없고 틀리났네 사진이 바퀴마냥 사진 찍어서 바퀴마냥 왜 이렇게 지격하잖아 사이에 찍어서 너무 맛있게 찍어서 우리 부터는 혹은 우리 부터는 집에 그곳이 하여튼 우리 부터는 그곳에 위에 있는 우리 부터는 우리 부터가 우리 부터는 우리 부터는 우리 부터는 우리 부터는 왔다ão 표정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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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릿사 이거 뛰었어? 애호! 고용히 와! 애호! 고용히 와! 애호! 고용히 와! 너무 애호 감주는 거 아니니? 테리일까? 제가 테리일까? 털 긴 테리다. 털 짧은 포키인데. 아이 예뻐. 테리 일로 와봐. 기다려. 포키야 일로 와봐. 포키. 뒤집어져 있는 거 아닌가? 나 이제 드디어 테리 만져볼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테리 만져보세요. 안 되는데. 저 인식표가 문젠가? 인식표가. 인식표가 문젠가? 테리를 만질 수 있잖아. 안 돼. 포키야 일로 와봐. 난 모자 쓰고 그런가? 진짜 닮았다. 테리야. 테리야. 꼬리 모양도 지금. 아니. 홈치 아니야 진짜? 엄마가 분명히 멀리서 움직였어. 중간질에서 약간. 어 맞아. 중청도에서 나갔고 퍼진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중간에서. 테리야 털 많이 길었다. 오늘 집에 가서 미용하자. 테리야 오늘 미용하네. 호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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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키 문젠에 적 Paint reconocer. 왜, 호키야. 호키야. 야 너 용기가 있어진 것 같은데? 꼬리가 올라갔다? 어 얘가 내려갔어, 테리가 내려갔어 저 이 식감 문제인가? 목줄이 문젠가? 뭐야, 잘 가는데? 저 이 한평은 문제야! 포키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 지금 혹시 목을 막 억제나? 하하하하 놀러 왔는데요? 엄청 놀러 왔는데요? 어? 꼬리가 왜 이렇게 내려갔어, 너? 어, 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흔들려서 그런가? 그럼 저거 아예 빼버릴까? 엄마한테 갔어 테리야! 자유를 얻었어 이게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제 아무도 못 알아봐 됐어, 이제 아무도 못 알아봐 이제 아무도 못 알아봐 됐어 쌍둥이 왔어? 쌍둥이 왔어? 꼬리가 왜 올라왔어, 진짜? 진짜? 어어? 테리? 자수감 쳐다보네 오케이 테리가 그렇게 한다고? 안내해 아니 너 나한테 왜 아가씨야 어머어머 어머 어머 무슨일이야? 미안해, 우리집 강한지 꼬부 안했는데 지금 벌써 꼬부를 몇번 했어 오고 안쪽 개돋놈이네, 개돋놈 왔다 다리 꼬꼬한거 봐 준다기 가 안녕 무겁지? 제발 어떻게 해? 테리 나무 카드 언제 물었냐? 신냄포에 재밌는거니? 귀여워 테리 엄마 거야 테리 엄마 쫄았어 이모 써 쳤어 이모 보고 가는데요? 귀여워 이빨 보고도 귀여울까 이빨이 왕 큰데 주세요 이모 주세요 준거야 맞춘거야 추는거야 주실려구요 주실려는거 같아 근데 지금 털이 엄마 어딨어 털이 엄마 어딨어 털이 엄마 털이 엄마 털이 엄마 털이 엄마 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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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엄마가 방토리 잡아라 자봐라 이건 공룰인가 봐 너무 추워보이길래 뭔가 개클로저업이네 귀엽지 너무 귀엽다 여기 누더기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주인피셜 누더기견 맞아 테리 잔디도 먹어 테리야 맛있어 멀지만 투샷이야 가까워진다 드라마처럼 드라마처럼 아이쿠 누더기 견뎌 누더기 견뎌 여보 너 왜있어 여보 너 왜있어 여보 너 여보 주세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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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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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거야 저기로 낚였어 쟤는 아니야 던질거야 발로 찰거야 발로 찰거라고 좀 더cill이 없는데 그리고 아이씨 아이씨 이리로 안먹어 이리 와 만복이 왜 이렇게 잡을까? 만복이 왜 이렇게 잡을까? 만복이는 아직 곡물 잡는 요령이 없어가지고 만복이는 그냥 뛰는 애를 좋아하네 아 좀 울고 오는 거 봐 예쁘다 맞아 맞아 가자 가자 만복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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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게 되고 있어 드디어 잠잠구만 아 힘들었어요 테리 집에 왔지? 집에 왔지? 가자 멀미 한번도 안하고 기특하게 여기까지 잘 온 테리랑 제 짐들 테리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차 너무 오래 타서 힘이 없지 그렇지 엎드려 엎드렸어 엎드렸어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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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오늘 오늘 맛있는 특식 먹자 특식 테리야 특식 먹자 어떤 특식이 있을까 테리 테리 놀이 뭘 같아 월미안 너무 힘들었지 저 원래 운전하면서 잠 잘 안 오는데 오늘은 뭔가 되게 정신적인 칼로리 소비가 심했는가 내려오는 길에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 잠시 가서 졸음껌이랑 좀 신젤리 하나 사서 젤리 먼저 먹고 잠이 좀 덜 깰 것 같을 땐 졸음껌 먹었는데 11개 아니면 10개가 들어있거든요 지금은 2개 빼고 다 먹었어요 온 동안 3시간 온 동안 너무 졸려가지고 일단 오늘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나와서 계속 운전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이 7시 4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12시간을 나가서 노니까 오 빡세네요 진짜 딱 12시간 있었네 7시에 나가고 7시 반에 들어오고 로션 바랫 아이고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우리 테리는 낯가린다고 잘 놀지도 못했지만 고생했어 저도 많이 좋아졌다 테리야 제가 원머드에서 왕관을 주문했거든요 왕관 이거는 해피 월스테이 테리 거랑 이거는 해피캣 이거 수수 거 이거 두 개 같이 씌워가지고 사진 찍어주려고요 세아시의 원머드 사장님 있거든요 그거 핸드메이드 해주시는 분인데 음 손재주가 미쳐가지고 일단 이거랑 짜잔 이거는 공앗간에 블리스틱 이게 다른 데는 중자 이렇게 해봤자 이게 이만하거든요 이게 이만한데 여기는 중자도 되게 단단하고 뭐라 해야 되지? 잡내? 이런 것도 없고 해리가 생각고대기를 엄청 오래 먹거든요 아 물론 뭐 한 시간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놀고 들고 다니면서 한 10분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주문을 해줬고 그리고 제가 대전에 갔으면 이제 성심장도 가야 되니까 흘러서 왔어요 근데 그 뭐지 대전에 사는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줬는데 그 추천해준 메뉴가 한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한 개? 한 개 있었다 한 개 있다 하고 저희가 제대로 못 찾은 거겠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람들이 와 무슨 빵을 사러 어떻게 줄을 서는 건지 모르겠는데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진짜 완전 뭐라 해야 되지 무료로 뭘 준다 할 때 정도의 수준에 오픈러 가는 사람들처럼 와 진짜 세상에 무슨 와 와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일단 들어갔다 들어가니까 들어가서도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약간 아 아 아 이렇게 하다가 이거 담고 저거 담고 맛있어 보이는 거 담고 해서 몇 가지 못 사왔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많은 게 보여요? 이거 이건 당근 라페인데 다가미 바미 미니 키우는 언니가 준 건데 당근 라페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해가지고 저도 하나 챙겨주시더라고요 언니가 아 이거 봐요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는 세은이가 만들어본건데 식기코스터? 밥? 밥 먹는 그릇코스터? 뭐라고 하지? 이걸 아까 예쁘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밥을 여기 받쳐서 먹는거에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 돼요 전 약간 할머니처럼 늦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너무 귀엽죠 왕기용 이거 다 직접 만든거 그리고 대각관에서 쿠키도 줬어요 간식봉투처럼 해서 아 테리야 간식은 알아보지 아 귀여워 미쳤나봐 보이나?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에서 보이던데 뭐야 용돈 용돈 고구마 쿠키야 너무 귀엽다 미쳤는가봐 모코네 덕분에 저희가 협찬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새아지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이걸 싹 다 선물 받은건데 그전에 이거 모코네가 만든 강아지 리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누가 이렇게 귀엽나 아 진짜 귀엽다 나 미쳤나봐 이거는 마이베프에서 협찬해주신 건데 양치껌이거든요 이렇게 한 집당 한 박스씩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이베프에서 파식도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는 닭고기고 이거는 돼지고기 그리고 이거는 집사일기라는 곳에서 아니야 나와 우리 미니캔 이렇게 한 박스 주셨어요 이거는 라포그 워터리스 샴푸거든요 강아지 산책하고 나서 이렇게 가볍게 발 씻힐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라포그 페탈치제 이거 강아지 몸에 직접 뿌려서 냄새 없애는 거네요 좋다 이 테디 칙칙칙칙 이거는 사료 샘플이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피부 모질 사료고 이거는 관절 사료 이것도 이렇게 잔뜩 줘가지고 잔뜩 받아왔고 이거는 찐돌네가 가져와서 나눠준 건데 이것도 되게 잘 먹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받아왔어요 저는 딱히 막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리 데이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엄청 귀엽고 소재 괜찮은 티셔츠거든요 이거 이제 애들 사이즈 딱 깔아내가지고 하나씩 나눠줘 봤어요 지금 이만큼 받았는데도 그래도 이거 하나 줬다고 마음에 평화가 좀 생겨요 지금 테디 이거 한 장 하나 고구마 이거 왜 하나가 더 들어있지? 남는다고 나한테 줬나 보다 가지고 싶지? 먹고 싶지? 테디 암! 태디 암! 옳지! 태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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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테디 기다려! 어? 너 사가지 없다? 옳지? 테디 암! 먹어! 먹어! 옳지! 먹어! 먹어! 테디는 너무 귀엽고 나는 너무 힘들고 좀 씻고 자야겠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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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다리야! 세종 지푸라기 이게 바로 세종에서 온 지푸라기 테디야 청소기 잠 싹 돌려야겠다 그건 우리 너무 더럽다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너 왜 이렇게 귀여워? 고생했으니까 깎아 안겨줄까? 이거 한 거 줄까? 이거 말고 이거 줄까? 이거는 찐돌이 모가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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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옳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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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기다려 꺠 안녕!